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왕초보 사진교실 해서 오늘은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조리개, 조리개라는 건 무엇이냐? 영어로 아파처라고 그러죠? 아파처 아이고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그 전에 셧도 얘기를 할 때 셧도하고 조리개는 귀가 뚫리도록 귀가 아주 그냥 막 신경질 날 정도로 신경질해 귀가 신경질 내나요? 그러니까 귀가 아프도록 들으셨던 내용이다.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진에서 절대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빛의 양을 조절해준다. 가장 큰 거죠. 노출. 노출을 조정해준다. 자 그다음에 셧도를 알아봤고요. 오늘 조리개를 알아보는데요. 조리개를 알아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셧도와 조리개를 어떻게 해서 쓸 것이냐? 이 부분도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참 성격이 급해. 왜 언제 할지도 모르는 그 강좌를 미리 얘기를 하냐 말이야. 참 이게 단점이다. 장점이야. 자 그래서 조리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저희 페이지, 아니 저희 페이지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교재 사진학 강의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그럼 조리개 1, 조리개와 광선 이렇게 돼 있다. 거기에 보면 조리개는 필름에 도달하는 광선의 밝기를 조절한다. 즉 빛의 양을 조절한다. 조리개의 크기는 뭐로 나타난다? F, 스톱으로 나타난다. 표시를 F. 이런 식으로 소문자 F로 표시를 한다. 그다음에 표준으로 사용되는 풀스톱 조리개 수치는 일부를 오른쪽 글자 상태에 적어두었다. 친절하게도. 오른쪽에 보면 풀스톱 조리개 보통 1.4. 물론 이거보다 밝은 렌즈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1.4, 2, 2.8, 4, 5.6, 8, 11, 16, 20. 이걸 적어볼까요? F, 스톱. F, 스톱. 1.4, 2, 2, 2.8, 4, 5, 6, 7, 8, 8개. 보통은 이 8 스톱 정도에서 쓴다. 이거부를 넘어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다음에 보통 35mm 카메라용 렌즈는 16이나 20mm가 최소 조리개를 한다. 이거보다 더 만들진 않는다. 왜 그럴까요?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해상력 저하라는 요인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의 회절 현상은 뭐고 해상력 저하는 뭐냐? 이거를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말까요? 저는 안 한다. 왜? 여기는 왕초보 사진교실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으신 분은 송보의 사진 강좌에서 빛의 회절 현상은 샤프니스의 적이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F스톱 1.4다. 그러면 여기는 숫자가 적죠? 1.4, 여기는 16. 그랬을 때 조리개 구멍이, 조리개 구멍이, 조리개 구멍. 이게 어떤 게 클까요? 1.4가 어떨까요? 클까요? 아니면 16이 더 구멍이 클까요? 그 구멍이 크고 작은 거, 그건 무슨 영향을 미칠까요?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조리개인데, 조리개가 이런 날, 이런 쇠 같은 날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돼 있네요. 25페이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조리개가. 2.8은 이렇게 열려 있고, 22는 조여져 있죠. 이런 조리개 날개가 달려 있다는 얘기죠. 어떤 거는 9장, 어떤 거는 5장, 어떤 거는 7장, 어떤 거는 8장. 그러면 어떤 거는 5장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왜 9장으로 만드느냐.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 그거는 렌즈를 만드는 회사, 설계자, 마음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쁜 뜻이 하나가 있다. 보통 조리개가 9장, 8장 이렇게 되면 원형 조리개, 즉 동그란 원을 만들기에도 편하다. 그랬을 때 아웃포커스 때는 이미지를 좀 더 이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딱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듯이 조리개의 1.4가 조리개의 구멍이 가장 다 열려 있는 상태다. 그럼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16은 어떨까요, 16은? 여기에서 날들로 조여져서 조금만 열려 있는 상태다. 이게 16이다. 그럼 이것들은 이것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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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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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보면 1.4, 숫자가 적어질수록 조리개의 구멍은 더 커져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다?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더 많다. 그래서 샷다와 마찬가지로 1.4보다는 2가 2배의 양을 받아들인다. 2.8이 2보다 2배의 양. 1.4보다는 4배. 4는 2.8보다는 2배. 1.4보다는 몇 배? 8배의 빛의 양을 받아들인다. 이것도 한 스텝이라고 그러는데 한 스텝은 노출배수 2배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곱근으로 나가죠. 2배, 4배, 8배, 16배, 32배. 이런 식의 빛의 양을 가져간다. 샷다 스피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리개가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24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렌즈를 흔히 빠르다, 느리다라고도 표현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빠른 렌즈, 이건 느린 렌즈라고도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밝기가 밝을수록 어떻다? 빠른 렌즈, 즉 적은 빛의 양을 갖고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4하고 16하고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우리가 날씨가 굉장히 흐려. 비가 오는데 굉장히 흐려. 그럴 때는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60분의 1초 고정이라고 했을 때 날씨가 흐려. 그랬을 때는 1.4 정도를 열어줘야지 찍을 수가 있는데 16으로 조이면 사진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된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적은 빛이 존재할 때 무대 사진이라든가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개방조리개가 큰 것이 유리하다. 왜? 조금이라도 빛을 더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맑은 날 밖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조리개 수치를 보통 5.6에서 10일 사이에다가 존재를 놓고 찍는다. 대부분이 왜?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가 있다. 피사기 심도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거에서 일리가 있냐면 중간조리개 즉 개방치 조리개에서 세스톱에서 네스톱을 짠 상태가 그랜지의 해상력이 최고도로 올라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속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 고급강좌에 속하는 얘기인데요. 이 왕초보 사진교실에서는 그냥 조리개가 어떻다 이런 정도의 역할까지만 하고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으면 송보의 사진강좌를 봐라. 그러면 너는 누구고 송보는 누구냐? 똑같은 송보다. 내가 두 분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것뿐이다. 송보 완투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래갖고 조리개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외우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F스토로 표시한다. 1.4, 2.8, 16 정도까지. 그다음에 대형 카메라용 렌즈는 보통 F64까지도 많이 있어요. 45, 60, 90 어떤 거는 128인가? 123인가? 128하니까 배수라고 합니까. 그렇게까지도 있는 렌즈들이 존재를 한다. 보통은 이 안에서 산다. 그래갖고 숫자가 적을수록 조리개 구멍이 크다.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인다. 숫자가 클수록 조리개 구멍은 적다. 그래서 빛을 적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조리개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인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찍을 때는 어떤 효과를 주느냐? 조리개는 사진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피사기 심도를 조절해 준다. 이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